안녕하세요. 금일은 하나오션의 호휘함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일 둘산급 배치 3, 5번과 6번함 입찰과 관련해 사업장 현장 실사 등을 한 결과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14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자에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 규모는 8,334억원이며 하나오션과 방사청은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건조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해군이 추진하는 굴산급 배치 3사업은 3,500톤급 최신형 호휘함 6척을 건조해 노후화한 호휘함과 초기함을 대체할 이지스급 차세대 호휘함 사업입니다. 한 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2020년 3월 4천억원에 수주했으며 두 번에서 네 번함은 2022년 1월 sk오션플랜트 옛 삼강의 멘티가 한 척당 3,300역에서 3,500억원 정도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에서 네 번함은 선정 당시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발주에서는 척당 4천억원 수준으로 저가 발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오션은 최종점수 91.885점을 받아 hd현대중공업 91.7433점을 0.142점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불공정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불공정행위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9월 kddx 개념 설계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은 부분이 작용한 것이며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오션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전투체계를 장착하고 복합식 추진체계를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최신의 함정기술을 담은 호위함을 내세워 왔습니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방위사업 관련 수주에서 선박기술과 함정 무기체계 기술이 융합되어 hd현대중공업보다 우위의 위치를 점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급 배치 3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중인 3500톤급 호위함 6척을 개발 및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급 배치 2사업은 차기 호위함 사업으로 다시 인천급 배치원인 인천급 호위함과 인천급 배치인 대구급 호위함이 건조되었습니다. 울산급 배치 3호위함은 경화배수량 2800톤 대구급 호위함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400톤으로 만재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앞으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023년 발주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에서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dx는 선체부터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국산 구축함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총 7조 8천억원입니다. 하나오션의 수주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